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배상 다시 들으십시오. 배상 22번 공원 옆에 살아요 공원 옆에 살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원 옆에 살아요 23번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콧물이 나요 24번 끈으로 묶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끈으로 묶으세요 끈으로 묶으세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현장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복도입니다. 2. 창고입니다. 3. 휴게실입니다. 4. 사무실입니다. 1. 복도입니다. 2. 창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3. 휴게실입니다. 4. 사무실입니다. 27번 수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치약 앞에 있습니다. 2. 비누 뒤에 있습니다. 3. 칫솔 앞에 있습니다. 4. 면도기 옆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4. 면도기 옆에 있습니다. 28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끈을 자릅니다. 3번 종이를 붙입니다. 4번 물건을 옮깁니다. 29번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개 있습니다. 2. 세 개 있습니다. 3. 두 개 있습니다. 2. 두 개 있습니다. 4. 세 개 있습니다. 4. 세 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개 있습니다. 2. 세 개 있습니다. 3. 두 병 있습니다. 4. 세 병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서울입니다. 2. 2년 되었습니다. 3. 스물다섯 살입니다. 4.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모니카 씨, 출고 준비는 다 끝났겠지요? 4.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출고 준비는 다 끝났겠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릴리 씨, 회사 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32번 손으로 빨래를 하면 힘들지 않아요? 손으로 빨래를 하면 힘들지 않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ising 33번 여기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위험해요. 여기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위험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위험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책인데 재미있어요. 미진 씨도 읽어볼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책인데 재미있어요. 미진 씨도 읽어볼래요? 이번 주말에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올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주말에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올 수 있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무거워 보이는데 그 짐을 좀 받아들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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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그런지 힘드네요.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30분 정도는 더 가야 돼요. 잠시 쉬었다 가요. 고맙습니다. 자, 이 물도 좀 드시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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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그런지 힘드네요.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30분 정도는 더 가야 돼요. 잠시 쉬었다 가요. 자, 이 물도 좀 드시고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머리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이 사진에 나온 사람처럼 자르고 싶은데요.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네, 손님은 얼굴이 작아서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머리 모양은 파마를 하면 더 예쁜데. 파마도 같이 하실래요? 파마요? 며칠 전에 염색을 해서 파마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그냥 잘라만 주세요. 네, 그럼 머리 먼저 감아야 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머리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이 사진에 나온 사람처럼 자르고 싶은데요.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네, 손님은 얼굴이 작아서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머리 모양은 파마를 하면 더 예쁜데. 파마도 같이 하실래요? 파마요? 며칠 전에 염색을 해서 파마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그냥 잘라만 주세요. 네, 그럼 머리 먼저 감아야 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39번 1월 30일 일요일 음악여행 특집 콘서트로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최고의 가수들이 출연하는 이번 콘서트에 가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 중 100분께 콘서트표 2장씩을 드립니다. 신청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음악여행 특집 콘서트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음악여행 특집 콘서트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1월 30일 일요일 음악여행 특집 콘서트로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최고의 가수들이 출연하는 이번 콘서트에 가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 중 100분께 콘서트표 2장씩을 드립니다. 신청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음악여행 특집 콘서트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음악여행 특집 콘서트 5장도 넓고 나무도 많아서 참 좋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전 이렇게 조용한 시골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시골은 불편할 것 같아요. 가게나 영화관 같은 곳도 멀고요. 전 도시가 좋아요. 정수 씨는 정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나중에 시골에 살고 싶어요. 공기가 맑아서 건강에도 좋고 또 복잡하지도 않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집 좀 보세요. 마당도 넓고 나무도 많아서 참 좋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전 이렇게 조용한 시골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시골은 불편할 것 같아요. 가게나 영화관 같은 곳도 멀고요. 전 도시가 좋아요. 정수 씨는 정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나중에 시골에 살고 싶어요. 공기가 맑아서 건강에도 좋고 또 복잡하지도 않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soя고 momentos에 손님을 들어요. 그럼요. 님을 받으러 가고 싶고요. 시작이 안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